근데 이제 대화를 듣고 나서 처음에 콘서트 콘서트는 단어가 없었고 리사이트리라고 했어요 기타를 너무 못 치니까 기타를 할 수 있는 기타는 뭐 없으니까 그러면 내가 강주를 어떻게 할까요? 그랬더니 그 신작으로 PD 선생님들이 그럼 링비한테 한 번 부탁해, 마이크 내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만나야 돼? 아 지금 이거 만나고 싶다고 와이 게임 수 있는가? 재밌어요 재밌어요? 한 번씩 하는 거야? 우와 동영상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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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라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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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에 왔더니 어머니 사업 실패로 집에 진짜 따뜻한 거든지 그러면 처음으로 나 때문에 나가서 돈을 낳아서 돈을 낳아서 돈을 낳아서 딱 드려요 그래서 그걸로 쌓을 수 있는 연속하고 시험을 낳아서 내가 그 농업만 받아먹고 또 사업으로 편집이 없어서 피크네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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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치지 않게 조심해서 놀아요 아 해! 얘는 야경이 한 번 더 있다 사이이 nothin 못하실 때 조용호 씨 혼자 놀아야지 혼자 놀아야지 작은 건모 씨라는 노래를 동사랑이 이렇게 되게 평상적이었습니다 얘가 나갔다가 느낌이 이렇게 그 안에 내가 물고기가 된 느낌? 그래서 처음이에요? 처음이에요? 네 처음이에요 네 간다 네 좀 말하나봐 어린이 학생 다가 오케이 야후 야후 구독과 좋아요 꾹꾹꾹